세종대왕은 622년 전 5월 15일 현재 종로구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10년 전 세종마을로의 선포와 함께 매년 세종탄신 축하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 지역주민들은 기념관 건립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신하들이 광화문 앞에 모였습니다. 조선의 창업을 찬양하고 국가의 평안과 국운의 번영을 바라는 궁중무용인 복래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창신동 풍물패를 앞세운 어가 행렬이 시작됩니다. 관노비가 막아서면서 신문고 격쟁, 육아휴직을 허락해달라는 민원을 호소합니다. 탈진한 몸으로 혼자서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이 막심하옵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놓아두면 아이와 산모가 함께 목숨을 잃을까봐 염려되니. 사역증인 여종이 아이를 낳거든 그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을 허가하도록. 세종대왕이 태어나고 자란 종로구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을 걸어간 어가 행렬단. 일대를 통칭한 세종마을에 세종마루까지 행진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역사 책으로만 그냥 외우다시피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마을 곳곳까지 돌아보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인상이 깊었고. 마을에선 5월 15일 세종 탄신 622도를 기념하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민들은 세종대왕이 태어난 지역인 만큼 옥인동경찰청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부지에 역사성 회복을 위한 공간인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신 날 세종대왕 승모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세종대왕이 나신 곳에서 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민들의 생각이고 이곳 주민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종로구 세종마을 가꾸기회는 지난 2011년 세종마을 선포 이후 매년 5월 15일과 10월 9일 한글날 훈민정음 반포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보입니다.